자, 이제 내가 다리를 저리 앞에 있긴 해. 펭귄미를 걷는다고 이제 펭귄이라고 지금. 운동사람에 저리 걷는 게 좋아해. 이제 힘이 없지. 디디따 지가. 달달 이리 떨어져. 힘이 들어가고. 펭귄. 아이고. 세 마리가 태어났는데 두 마리는 분양하고. 얘들 이놈은 이제 장애로 태어났는데 불쌍하니까. 바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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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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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너무 예뻐. 적응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강하니까 잘 전진할 겁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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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